도구 오오오오 제이밍 이런 슈팅핀으로 하나하나, 다 꽂은거에요 뭐지, 딱딱 와우 인생의 진리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잡초를 그냥 표현을 한 거거든요. 아우 핀이 굉장히 딱딱한 건데 식물의 자연스러움하고 연결이 되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잡초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히어로 형상을 만들면 보는 사람도 참 재밌겠다 이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말 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핀이 그냥 색이 없잖아요 구슬핀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와 이렇게 많이 해? 웬만하면 직선으로 그대로 꽂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완성작품이 삐뚤빼뚤 해가지고 그 모양이 안 나와요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 거, 그 다음 거에서 리필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시침핀의ische 오늘 무너と 멤버로的 진짜 시침핀에 약간 꽂혀서 어울리고 싶은데 같이 함께 그거를 잘 못하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느낌이 더 나갔다라는 한 번만 하고 버려지거나 사라져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작품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